2022년 3월 22일 사순절 한인연합감리교회 새벽 성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부 캘리포니아 산타마리아 지역에서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7회국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내 모퉁이에 노스로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된 말씀이 길이 되어 사순절의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과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40일 동안 신의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성막을 짓는 설계도도 함께 받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국기 27장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과 또 등불의 기름을 만들라는 구체적인 규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각각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며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로 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니까 대략 2.5m 그리고 1.5m 정도 되는 크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노스로 감싸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은은 구속, 속전을 의미합니다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금속입니다 그렇게 노스로 번제단을 쌓아라는 것은 바로 그 번제단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모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번제단의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태워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9장 37절에서는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죄의 습성 또 타락한 본성의 습성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보유를 통해서 용서함과 다시 한번 의롭다는 칭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사방의 모서리에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뿔의 목적은 그 희생재물을 묶는 용도였습니다 재단의 뿔에서 재물이 묶여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구속의 은총에 메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재단 뿔에 묶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입니다 구원의 뿔 그 재단의 뿔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자로잡힐 때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와 구원 산성과 같이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뒷받침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묵묵히 진리의 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번죄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자들이 죄액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죄값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선포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에서는 성막의 뜰에 대한 지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막 바깥에 그 뜰을 세마포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말 그대로 흰색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흰색을 천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두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개의 기둥과 5규빗의 간격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감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성막을 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있는 그곳은 항상 정결하고 순결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름대 은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막대기였고 또 갈고리는 세마포를 그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 생명의 값이 은 20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바로 은 30량이었습니다 이처럼 은은 은이라는 것은 속전 혹은 생명을 대신하는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기둥의 갈고리를 은으로 감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지암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오는 문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문은 동쪽에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들어오는 문을 동쪽에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동쪽에 문을 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바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동쪽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문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과 용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와 보혜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0절과 21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화의 그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올리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교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우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휘장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인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우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시며 그 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해서 항상 그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항상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기름 또 기도의 기름 또 섬김의 기름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단과 노불 그리고 세마포와 기둥들 동쪽에 나 있는 그 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마치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또 주님께서 그 우리를 다시 살림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번제단 등불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그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 타락한 본능을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헌전이 되어서 순결하고 깨끗한 등불 되어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바라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번제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성령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재단으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바라는 등불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속죄의 번제단과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통로인 번제단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싸우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과 성령을 통하여 내면의 죄성과 타락한 본성을 태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 되어 새로운 세상 새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성전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